A매치 기간이 끝나고 다시 리그가 시작되면서 바이린미넨이 한국시간으로 일요일 2시 반 도르트문트와 분데스리가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것이냐 아니면 다이어가 그대로 선발로 출전할 것이냐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다이어가 선발 출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다이어와 더리흐트 이 두 조합이 경기에 나왔을 때 최근 들어서 경기 결과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죠.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와 더리흐트에 대한 투엘 감독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는 A매치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에 소집이 되었었고 반면에 다이어는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더리흐트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 동안 두 경기가 있었는데 두 경기 중에 한 경기에만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소화했어요. 기본적으로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한국대표팀에 와서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던 김민재보다는 체력적으로도 다이어나 더리흐트가 훨씬 더 괜찮은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다이어와 더리흐트가 최근에는 주전조로 경기에 나오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결과까지 괜찮기 때문에 다이어와 더리흐트가 도르트문트 전에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하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 다이어와 더리흐트가 나와서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후반기에 주전조로 약간은 굳어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이번 도르트문트 전이 끝나면 다음 주에 하이덴하임과의 분데스리가 28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아스날과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일정상 보면 도르트문트 전이 주전조가 나오고 그 다음 하이덴하임전은 주전조가 아니라 로테이션 자원들이 경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날전을 주전 멤버로 경기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을 보면 펠른전인데 이 경기도 사실은 주전보다는 비주전 선수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홈에서 있는 아스날과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을 주전 멤버로 소화를 한다. 이게 스쿼드 운영을 할 때 정상적인 흐름이잖아요. 도르트문트 전 아스날전 그 다음에 아스날전 이 세 경기가 주전조 하이덴하임과 캘렌전은 약간 비주전조 그런데 도르트문트 전에 다이어와 더리우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르트문트 전에 바이린 미넨이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김민주 선수가 주전조가 아니라 비주전조에 포함되어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는 상태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 바이린 미넨은 평소에 나왔던 것처럼 주전 멤버를 총출동시킬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수비 라인에는 다이어와 더리우트고 그리고 왼쪽 라인에도 주전 멤버가 김민제뿐만 아니라 알폰소 데이비스가 약간 밀려있는 상태죠. 게이루한테.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니라 게이루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키미 중원에는 파블로비치와 고레츠카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무시할라, 밀러, 잔해, 케인 그런데 케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나올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멤버 베스트 11이 기본적으로는 바이린 미넨의 현재 베스트 1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저런 형태로 경기를 그대로 치르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면 사실상 게이루와 키미이가 약간 올라가고요. 올라가면서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면 그때 고레츠카가 살짝 내려오면서 다이어, 더리우트, 고레츠카 쓰리 백이 되는 형태 그리고 여기서 고레츠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쓰리 백을 만들어줬다가도 미드필더 싸움을 해주는 이러한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린 미넨의 문제는 이렇게 쓰리 백을 만들고 이제 경기를 펼치는 건 좋은데 이 다이어의 역할 자체가 과연 이번 경기에 도르트문트의 공격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린 미넨이 이렇게 쓰리 백을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바이린 미넨이 이러한 쓰리 백을 만들었을 때 최근 경기 결과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본인들보다 약팀을 상대했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쓰리 백을 만들었을 때 바이린 미넨이 이번 시즌에 계속 상대 수비 라인이 만들어져 있을 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김민재가 나왔을 때는 무모하게 라인을 올려서 안쪽에서 계속 볼을 투입했는데 이 안쪽에서 볼을 주고받는 세밀한 공격 패턴을 만들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쓰리 백을 만들 때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상대가 밀집해 있을 때 게헤이루와 키미이가 약간 올라오고요. 싸네와 무시할라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상대의 밀집 수비가 게헤이루, 키미이, 그리고 고레츠카, 다이어, 더리트 바깥에서 이 5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을 둘러싸면서 볼을 주고받으니까 상대의 선수들이 약간 끌려 나오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쓰리 백을 만들면서 상대를 약간 끌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싸네, 밀러, 무시할라, 케인 이런 선수들한테 공간이 나면서 이때 안쪽으로 볼을 투입해준다 이런 형태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상대했던 팀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바이린미넨을 더 곤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팀이잖아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다가 여기서 바이린미넨이 라인을 올리면 이때 공격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가 문제죠. 도르트문트 선수들의 특징 자체가 앞쪽에 빠른 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필크르크를 중심으로 도니말렌, 아데이에미, 미디필더 라인에 로이스, 브란트, 그리고 산초, 그리고 듀랑빌, 바이노 기튼스, 무코코 등등 이 2선 라인에 특히나 필크르크를 제외하면 되게 빠른 선수 위주로 2선 라인이 구성이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린미넨이 이 도르트문트의 공격진 도니말렌, 아데이미, 로이스, 브란트 이런 이제 빠른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왔을 때 다이어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일단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다이어가 지난 경기만 해도 이런 빠른 공격에 약간의 문제점을 보여줬었어요. 심지어 다름슈타트와의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름슈타트가 너무 내려앉지 않고 공격 라인에서 과감하게 공격을 하니까 다이어 쪽에서 실점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었죠. 다름슈타트가 공격을 전개할 때 공격수들이 꽤나 많이 올라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아무리 3백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공격수들이 이렇게 많은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면 다이어가 맡아야 되는 공격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다이어와 공격수의 스피드 경합이 펼쳐지죠. 근데 여기서 다이어가 뛰어들어갔을 때 공격수에게 돌파를 당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돌파를 당하고 다이어가 그대로 이 돌파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름슈타트가 접고 들어와서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다름슈타트가 어려운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다이어의 단점 중에 하나가 다이어가 볼을 걷어낼 때 잘 못 걷어낼 때가 많죠. 그러니까 김민재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김민재는 우리 선수들에게 걷어낸다면 다이어가 약간 우리 선수가 아니라 마구잡이로 걷어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걷어낸 게 다름슈타트 공격수에게 떨어졌고요. 여기서 다름슈타트의 공격수가 볼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공격수 한 명이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덜이 흐트를 측면으로 유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 과감하게 들어오는 공격수를 다이어가 따라가서 막아줘야 됐죠. 근데 여기서 다이어가 태클을 시도했는데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의 이제 민첩성이라던가 순발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공격수가 편안하게 이 공간을 정말 유유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이어가 여기서 본인의 약점을 노출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다름슈타트의 공격수는 3명 그리고 수비수는 더리우트 혼자 남게 되죠. 여기서 이제 다름슈타트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장면도 보시면요. 더리우트가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니까 약간 뒤로 물러나 있고 그리고 앞 공간에서 다이어가 올라가서 이 공간에서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이어가 약간 멈춰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 다름슈타트가 가운데서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은 선수가 내려오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편안하게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격이 진행이 되니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바이리미넨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이어가 여기서도 선택이 안 좋았던 게 뒤늦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이어가 더리우트의 왼쪽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본인이 더리우트의 윗공간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다른 슈타트의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다이어의 공간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공격수가 다이어가 비어든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뒤늦게 이제 다이어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측면적으로 뛰어나가 보지만 다이어의 스피드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편안하게 공격수가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골대에 맞고 나왔지만 이것도 실점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도르트문트전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투웰 감독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름슈타트전 도르트문트전 연속으로 이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나온다면 김민재를 다시금 이제 선발로 기용하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그 뒤부터는 다시 김민재가 하이데나임 아스날 이제 두 경기를 이제 연속으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아스날의 공격수들도 워낙에 민첩하고 빠르다 보니까 도르트문트전에도 수비가 안 된다면 선발과 로테이션을 돌리는 이 템포가 약간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김민재를 다시금 선발로 기용할 생각을 투웰 감독도 아마 할 것이다. 아 그래서 이번 도르트문트전이 뭐 당연히 바이린 미넨은 승리를 가져가야 되겠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바이린 미넨이 승리하는 게 뭐 분데스리가 이 우승 레이스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도 좋은 거겠지만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바이린 미넨을 이긴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이어의 수비적인 실수가 많이 나온다면 김민재 선수가 다시금 다이어와의 주전 경쟁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뭐 여러모로 이 바이린 미넨이 아스날전을 어떻게 치를지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비 라인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경기가 도르트문트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바이린 미넨과 도르트문트전을 이제 주의깊게 보시면서 아스날전에 대한 예상도 어느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